한편 충북대학교 구성원들은 넉 달여 동안 갈등을 빚어온 총장선거 투표 반영 비율에 잠정 합의했습니다. 충북대 관계자에 따르면 총장선거 투표 반영 비율을 교수 69%, 직원 23%, 학생 8%로 하는데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잠정 합의안에 대해 직원회는 총회를 통해 추인했고 교수회는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선거는 다음 달 중순쯤 치러질 전망입니다.